지금도 그래요 네네 다시 한번 강현주님 모시고 노래 한 곡 더 듣고 마지막 마무리 또 한 분 더 모시고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늦게까지 있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첫 장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기해지면 달려가는 첫 차에 몸을 싣고 꿈도 싣고 내 마음 모두 싣고 떠나갑니다 당신은 멀리 멀리 이러지 못할 사람이라면 내가 먼저 떠나가야지 꿈같은 세월 날 같던 행복 생각이 나겠지만 아쉬운 장도 아쉬운 미련도 모두 다 잊게 했어요 내 만기해지면 달려가는 차차에 몸을 싣고 꿈도 싣고 내 마음 모두 싣고 떠나갑니다 당신은 모든 게 멀리 웃음 constantly 물론 당신은 생각하며 가슴에 젖셔오는 미친한 추억 어차피 잊어야 할 추억인 것을 늦도록 슬퍼짐까 잊지 못할 사람이라면 내가 먼저 떠나가야지 꿈같은 세월 삶았던 행복 생각이 나겠지만 아쉬운 처음도 아쉬운 미년도 모두가 있겠어요 저 단계 헤치면 달려가는 저 차에 몸을 쉽고 내 마음 모두 쉽고 떠나갑니다 잠시는 멀리 멀리 잠시는 멀리 멀리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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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